Q. 정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토넘입니다. 코드네임은 MH입니다. 이유는 제가 미니 초코를 좋아했는데 미니 초코의 미션을 따고요. 962사는 제 생일입니다. 유 furious 현대방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그런 걸 계속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없이 왜 안될 정도로 기여도가 좋더라구요 라이벌은 저에게 딱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LH 06 의사인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